자, 댓글 뉴스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캐스 보다 보면은 댓글들, 선생님 이제 댓글도 다 보거든요. 댓글 보다가 재밌는 것들 이제 좀 뽑아봤어요. 라이즈 팬콘 MD 옷 더 나왔어요. 입고 나와주세요. 아, 선생님이 그 라이즈 티셔츠를, 굿즈 티셔츠를 몇 번 입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그 브리즈 분께서 그 트위터 X에 올려주시고 또 인스타에 올려주시고 이랬는데 그게 막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오고 막 리트윗이 몇 천 개가 돼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브리즈들이 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는 대체 누구길래? 왜 라이즈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그 옷 더 나왔다고 입고 나와주세요 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그 1번에서밖에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나 내가 지금 1번에 있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아직 못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염이 베기 얘기하실 때 갑자기 방긋 웃으시면서 목소리 착해지시는 거 개웃기네. 한번 뭐 보시고요. 근데 당연히 내가 염순이하고 베기 얘기하면 목소리가 착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 귀여운 애기들이니까. 아, 근데 평상시에도 착하지 않니? 목소리. 내가 뭐 이렇게 아! 막 무섭게 하진 않잖아. 자, 오늘도 라이즈 옷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아, 미안하다. 라이즈 옷. 라이즈 옷이 뭐 굿즈가 막 수십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아직 안 입은 거 집에 있긴 한데. 그럼 다음번에 입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댓글은 뭐냐. 선생님이 이제 지난 캐스트에 그 이렇게 하면 구모를 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 1, 2, 3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모를 망친다. 그 망치는 그냥 비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렇게 안 해서 구모를 잘 봐야겠다고 생각하면 하수다. 아, 고수라면 이 방법으로 구모를 망쳐서 긴장감을 부여하고 수능을 잘 본다. 싹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 구모를 일부러 망치면 안 되겠죠. 근데 말이야, 진짜 그런 거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6평을 잘 본 사람들은 구모에서 또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6평을 못 본 사람들은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구모 잘 본 사람들도 많고 이제 또 구모 끝나고 나면은 또 얼마나 또 이게 그 명함이 엇갈리겠어. 근데 구모를 잘 받든 못 받는지 간에 결국에는 뭘 잘 봐야 돼? 수능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모를 잘 보려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구모가 또 전부는 아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이제 그건 중수임. 진짜 고수는 이런 캐스트 같은 거 안 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구모도 잘 보고 수능도 잘 봐. 그래, 이런 캐스트 같은 거 안 본대. 얘들아. 보지 마. 캐스트 보지 마. 밀리뉴스 같은 거 몰라야 돼. 보지 말고 공부하세요. 자, 구모를 잘 봐야 본인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겨. 어, 이것도 맞기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구모 잘 봐야 자신감도 생겨야 이렇게는 한데 구모를 잘 못 보면. 그러니까 구모를 그냥 뭐 던져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도 최선을 다해서 봤는데 뭔가 약점이 있어가지고 못 보게 되면은 그게 수능을 잘 보게 되는 그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는 거. 그 6월 모평 카운트다운 때 그 선생님하고 우리 그 상생학교 연구실에 있는 그 최지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그 밥 친구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최지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육모 때 수학 100점, 구모 때 수학 100점, 그리고 재수. 아, 이렇게 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왜 그랬냐. 육모, 구모 때 100점을 맞다 보니까 이게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몰랐던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러라는 건 아니야. 당연히 이제 육모, 구모, 수능까지 다 잘 봤으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구모를 잘 보든 못 보든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찾으셔야 된다는 거. 자, 팩트. 진짜 고수는 캐스 보든 말든 올바르게 공부해서 구모, 수능 둘 다 잘 볼 수밖에 없다. 아, 맞는 말이죠. 그쵸. 진짜 고수는 캐스를 보든 말든 뭐 잠을 자든 안 자든 어쨌든 올바르게 공부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네요. 아, 밑에 시니컬에게 그냥 밈인데 자, 다음 댓글 보시면 진지하게 주변 친구들이나 마스터들이 하는 말보다 쌤들이 하는 말들이 더 유익함 그래서, 어, 뭐 당연한 소리를 당연한 거임 쌤들은 그 분야 사실상 몇 십 년 동안 한 전문가들인데 알매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어 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친구들 의견도 좋고 여러분들 뭐 학원이라던가 인터넷에 있는 대학교 합격한 그런 멘토들의 얘기 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저처럼 1년에도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 수만 명의 학생들을 접하는 전문가들하고 이게 같을 수가 있겠니 당연히 선생님이 말하는 게 더 깊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알고 있으니까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릴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건 이제 7월 댓글인데 그 7월 달에 내가 자, 진짜 마지막 찬스다! 7월 마지막 찬스야!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님들 괜찮음! 내가 작년에도 맨날 캐스트 들어서 하는데 승용쌤은 8월 9월 때도 마지막 찬스라 하실 뿐임! 그렇죠. 마지막 찬스입니다. 크, 인정! 이게 귀엽긴 했는데 맞습니다. 그럼 7월 달에 마지막 찬스라고 하지 재정립할 수 있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개념의 재정립을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 그때가 이제 마지막 찬스라는 얘기는 여유있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는 얘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개념이 공부가 돼있지만은 막 뒤죽박죽 섞여있고 이러면은 개념 재정립하셔야 되겠죠? 3.5 수학 1, 수학 2 제발 하세요! 제발! 그 편 끝나고 나서 하지 말고 3.5 수학 1, 수학 2 한 권에 3일에서 5일이면은 끝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개념의 재정립이 되고 여미배기 같은 새로운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배울 거야!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벅벅 풀지 말고! 자, 그래서 8월 마지막 찬스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찬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아, 내 소불트를 마지막 찬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성적을 올릴 마지막 찬스다! 9평 전에 마지막 찬스 아니야! 8월달 맞잖아요! 물론 그러고서 또 9월달의 마지막 찬스라고 또 하겠죠. 자, 이제 효쿤 뉴스 선생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고컬 엔제 여미배기 교재 입고 됐고 개강하자마자 하루 만에 바로 완강! 그냥 이제 완강시킨 채로 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되고 엔제긴 한데 벅벅 푸는 엔제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엔제입니다. 그리고 염순이와 배기 세트로 구성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끌고 올라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내지 펼쳐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초고퀄리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패드와 염이배기 굿즈 이벤트를 예정하고 있어요. 선생님 새 소식에 어저께 밤에 아, 여러분들한테 선물 주고 싶은데 뭐 주지? 뭐, 아이패드? 버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사항에다가 이렇게 올렸더니 뭐, 야, 뭐 갖고 싶냐? 이렇게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그 염이배기 굿즈 얘기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염이 베개예요. 베개도 만들어볼까? 뭐, 담요도 만들어볼까? 어, 샤프도 만들고 볼펜도 만들고 뭐, 다 한번 만들어보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벤트 예정하고 있고요. 아, 교재가 지금 상승효과 비저분 완판됐고 지금 올해 새로 나왔던 콘텐츠가 이제 시나리오 3.5 완판 직전인데 제 거 없습니다. 소리! 자, 9월 모평 카운트다운 강좌! 선생님 하면 또 이 시그니처 강좌가 카운트다운으로 유명한데 T-30, 무려 두 가지 버전으로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1일 1쇼츠 1 진단키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분, 4분짜리가 그냥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툭툭툭 올라갑니다. 진짜 그냥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가볍게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놓친 게 있을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잖아. 근데 놓친 게 있나? 못 배운 게 있나? 까먹은 게 있나? 자, 리마인드 해드리는 1일 1쇼츠 1 진단키트 카운트다운이 되겠습니다. 정말 부담없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봤는데 아,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3.5라든가, 0200이라든가, 발리빨리 그냥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에 끝내는 단원별 핵심 총정리 공통과 선택 이거는 뭐냐면 6월 모평 카운트다운 때 찍었던 그 2주짜리 단원별 핵심 총정리를 선생님이 그 부분만 딱 해가지고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성을 했냐면 이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카운트다운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왜 고민을 했냐? 여러분들이 9월 모평 전에는 할 게 진짜 너무 많아. 그쵸? 기존 커리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지금 뭐 학원 같은 데서 엔젤 하던가 뭐 실전모의고사라던가 문제 프린트로 막 주고 지금 할 게 막 이만큼 쌓여 있는데 진도도 다 못 끝냈어. 그치 않아? 그래서 이 카운트다운을 빡세게 해도 하루에 1시간씩 여러분들이 이걸 하는 게 좀 파이널 기간이 아니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하지 말까? 이러다가 그래도 내가 이거 안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9평 전에 매일매일 수학을 또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 3분이라도 내 얼굴을 보고 내가 수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안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자는 차원에서 매일 한 번씩은 선생님 얼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카운트다운 이제 이거를 만들기로 했고 6평 때 이거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6평 때 이거 D-50까지 50일치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딱 필요한 것만 잘라가지고 이제 다시 올려드리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6평 때 봤던 사람도 뭐 한 번 다시 보면은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거 같아. 자 그래서 점심 먹고 카운트다운 저녁 먹고 상승효과 딥 이 상승효과 딥도 또 이 원조 쇼츠 강좌잖아 뭐 ASMR 막 이런 강의도 있고요. 고양이 그리는 법도 있고 자 50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냥 진짜 쇼츠 보듯이 뭐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 얻어갈 게 진짜 많은 거 그래서 저녁 먹고 조금 시간 있을 때 상승효과 딥 보시면 되고 자기 전에 뭐 하지 아이고 웹툰이나 볼까 아 웹툰이 안 되네 기숙이네 자 이런 사람들 메가스터디 앱 꺼내셔가지고 그래서 리드로 개념 다시 보기 하시면 돼요. 리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리드 내가 수업을 읽어드리거든 교재를 읽어드리거든 교재 없어도 돼 교재 안 사도 돼 왜 그 교재 그냥 아 강의에다가 교재 다 띄워드리거든 그리고 뭐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거 이렇게 가로로 보면 좀 불편하면 이제 세로로 혹은 뭐 모바일 같은 거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 세로로 볼 수 있도록 세로인강 최초로 작년에 만든 겁니다. 자 리드 보시면 되겠다. 자 교크 뉴스 마지막이네요. 이제 기출변형 염순이 모의고사 기계공워크북 돌려 이제 곧 출시 예정입니다. 자 기대하시라. 자 밀린 뉴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